혹시 고령사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다 보니 노년생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성애 어르신들이 패션 디자이너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이야기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회관 앞에 때아닌 런웨이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무대 위를 걷습니다. 무대 앞에서 준비한 자세를 취하고 흥겹게 춤을 추며 환하게 웃습니다. 전문모델 못지않은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현장 분위기는 달아오릅니다. 이번 패션쇼의 주인공은 홍성 장국면 천태리마을의 어르신들입니다. 우리네 노인네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지난 6월부터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며 패션쇼를 준비했습니다. 자식과 손자, 손녀, 이웃 등 일상에서 떠오르는 주제로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패션쇼의 모델로 선 겁니다. 우리 손녀가 보고 저를 달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행사하고 내가 깨끗이 해놨다가 정오름을 준다고 했어요. 이번 패션쇼는 홍성군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연구단체가 기획했습니다. 이 단체는 천태리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와 공예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패션쇼가 끝난 뒤 어르신들이 디자인한 옷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취미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까지 돕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님들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집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 가서 손주 용돈 벌이러 가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할머니 옷 디자인이 팔려갖고 그게 할머니의 부분 소득이 되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할머니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백세 시대에 접어들며 길어진 삶의 시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청년못지 않은 열정으로 다양한 도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